안녕하세요. 와우에 대해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. 여러분, 저희 막내 공부도 시장님의 운전을 담당하셨던 운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. 저희 가족들에게는 그 막내 공부부가 항상 자랑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여러분들 합격을 교환하겠습니다. 합격 가자!